전자기 유도 이용한 장치인데 다이내믹 마이크죠. 결국에는 소리가 들어오면 진동판이 진동하고 진동판에 연결된 코일이 움직이면서 자석 사이에서 코일의 운동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 전동칫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코일. 결과적으로 첫 번째 코일에 유도된 자기장. 첫 번째 코일이 만들어낸 자기장의 변화를 가지고 코일 사이에 어떤 인력 천력을 만들어내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한 인력 천력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진동을 시키는 거죠. 교통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RFID 시스템, 전자기파 공명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기도 했지만 결국 카드에 내장된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렇다는 얘기지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카드 단말기에서 뿜어낸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교통카드에 내장된 코일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구조도를 단순화시켜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힌트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맞는 얘기한 학생.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돼. 맞죠? 반자성체는 청력이죠. 틀렸고요. 두 가지 면에서 틀렸죠. 철은 강자성체예요. 일단 지식적으로는.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 제거했을 때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강자성체죠. 상자성체. 이거는 상자성체에 대한 설명은 맞아요. 제거하면 유지하지 못하는. 근데 이제 철이 강자성체가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틀렸다. 3번. 마이크로파죠.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의 진동수는 가시광선 진동수보다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작아요. 기억은 틀렸고.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을 데우는데 이용하는 전자기파. 맞죠. 그 다음에 진공중에서의 속력은 뭐든 똑같습니다. 뭐든 진공중 속력은 똑같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무반사 코팅. 상쇄간섭 이용하는 거죠. 윗면에서 반사된 광선과 코팅막을 투과하여 아랫면에서 반사돼서 다시 나오는 광선을 상쇄간섭시킴으로써 반사효과를 경감시키는. 공기와 코팅막의 경계에서 반사하여 공기로 진행한 빛.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이 두 빛은 상쇄간섭해야 되니까 위상이 반대. 기억은 맞고. 이유는 틀렸죠. 파동형 간섭현상. 노이즈 캔슬링. 소음 제거 이어폰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이 2-2원보다 작으면 안 되죠. 기억은 틀렸고요. 띠간격은 A가 좁잖아요. 지금 나와있고. 이유는 맞고요. 방출된 빛의 파장은 띠간격이 넓을수록 결국 파장이 짧죠. 얘가 파장이 길고 얘가 파장이 짧습니다. A에서가 짧다 했으니까 반대로 얘기한 거죠. 답은 2번. 광전효과도 좀 약간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분노를 자아내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A는 방출 안 되고 B, C는 방출되는데 최대 운동에너지가 누가 크냐면 B가 크다. 아니 방출 안 되는 건 색이 증가시켜봤다. 방출 안 되죠. 문턱진동수보다 B진동수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출이 된 거고 이유는 맞죠. 단색광진동수는 당연히 광자에너지 자체가 같은 금속판이니까 1함수는 동일한데 광자에너지가 클수록 최대운동에너지가 클 거니까 B가 C보다 크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읽으면서 그냥 답들이 나와요. 그럼 7번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이게 결국에는 방출 스펙트럼이고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잖아. 매치를 시켜보면 방출 스펙트럼 중에 파장이 짧은 거 두 개 중에 파장이 짧은 게 B 그죠? 방출... 아니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중에 파장이 짧은 게 B 그 다음에 파장이 긴 게 A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중에 파장이 짧은 게 D 그 다음에 C가 되겠죠. B, C는 당연히 이제 파장은 일치할 겁니다. 이거 매치시키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ㄱ은 D죠. 틀렸고요. B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두 개 빼면 되죠. B는 마이너스 0.85에서 마이너스 3.4 빼면 2.55가 맞을 것이고 진동수는 C가 크냐 D가 크냐 했는데 D가 크죠. C에서가 D에서 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틀렸죠. C가 더 작아요. 진동수는 파장은 길겠죠. 답은 2번 이것도 지금 너무 좀 등가속 운동 문제치고는 너무 성의가 없죠. 문제가 이게 문제를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어쨌든 간에 가속도 크기는 B가 A의 두 배다. 틀렸죠. 가속도는 속도 변화랑 똑같으니까 시간에 반비례합니다. B가 절반 T0일 때 C속력은 아니 뭐 3T0 동안 V0 감소했으니까 T0면 3분의 1 V0 감소했겠죠. V0에서 3분의 1 V0 감소하면 3분의 2 V0고 이동거리는 밑넓이니까 최고점까지 이동한 거리 결국 C가 A의 3배가 되겠네. 삼각형 넓이 비교해보면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이 되겠고